메리 크리스마스! 드라이 에이징 된 스테이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먹는데요 역시 고기는 항상 오른가봐요 맛있어요 소고기 한 번 사주고 싶었거든 사심 없는 소고기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주려고 쿠폰으로 계산해주세요 캐시브 예고하고 들어온다 야아 야 라고 해도 돼 내 꼬라고 해도 돼 쿡쌤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단판지으로 복지장 어디에요? 좁다 봐요 여기 문화병원 응급센터인데요 뭐라고요? 나 만나버렸다가 미안해요 제발 이러다 고마워 불씨 아네